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황인표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다른 나라 상황이 궁금한데 이미 전월세 신고제로 도입한 나라들이 있다고요? 네, 무려 50년 전에 도입한 나라도 있는데요. 미국과 호주, 대망 등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한테 약간 다른데요. 뉴욕의 경우 지난 1969년부터 로스앤젤레스는 1978년부터 임대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들어서서 아일랜드와 대만, 호주가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임대료 안정을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기한 안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연체료를 물리게 되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4천 유로, 우리 돈 5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6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 취지가 과세를 공평하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늘어날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동안 안 냈던 세금을 내게 된다든지 세금을 적게 냈던 거를 정상적으로 많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011년에 참연대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다주택자의 월세 주입이 우리나라에서 연간 20조 원 정도 됐는데 세금이 부과된 임대소득은 1조 6천억 원, 8%에 불과했고요. 다주택 보유자 187만 명 중에서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4만 8천 명에 불과해서 전체의 2.58%에 그쳤습니다. 신고제가 의무화되면 세금을 더 내거나 새로 내야 될 집주인들이 지금보다 더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세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전월세 가격도 올라서 결국은 세입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전셋값의 경우 여러 언론에서 계속해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18주 연속 하락세를 보일 정도로 지금 임대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새로 지어진 집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우위의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전월세 가격을 집주인들이 무작정 올리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집주인이 전세금을 많이 받을수록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전세금을 많이 받으면 세금도 그만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임대주택 공급이 줄 거라는 우려도 나오지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비어있는 집을 놀릴 수도 없는 상황이겠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임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매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임대료 상한제와 또 전세기간을 연장하는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주택임대도 매년 상승률과 임대기간을 정해서 세입자를 보호하자 이런 취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임대료의 상한을 5%로 묻고 전세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임대신고제가 만약에 확정이 돼서 현황을 파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도 자연스럽게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올해 상한제를 공론화해서 검토를 끝내면 이르면 내년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